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나 분쟁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중동사태가 터진게 아주 절묘합니다. 중동사태가 터지자 세계의 여론은 이스라엘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명쾌합니다. 하마스의 테러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싹쓸이하는게 정의냐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자국정부가 평화에 미원적이면서 엉거주춤하자 격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와 런던같은 곳에 무슬림 이민자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우크라나 분쟁에 지친 현지시민들과 야당, NGO등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나 지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으로 민생이 파탄한 와중에 집단사방이 중동분쟁에 끼어들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유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식었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의 속편이 중동전입니다. 여러모로 닮아있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를 약속했다가 미국이 뒤집은 오슬로협정이나 돈바세 자체를 약속했다가 뒤집은 민스크협정이 닮은 꼴입니다. 또 나라별 진영구도도 비슷합니다. 지금 중동전을 둘러싼 여론은 압도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입니다. 이스라엘 지지도 있기는 하지만 한 줌에 불과하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무도함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투기로 도시를 폭격해 어린이를 살해하고 병원, 예배당, 학교, 시장, 빌딩, 거리를 불태우는 나라는 전세계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차, 야포같은 무기를 동원해 비인도적인 짓을 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스라엘과 서방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면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라고 싫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이스라엘에 무슨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터키는 이스라엘에 빚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 고성을 지르며 사떼질을 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하마스에 대해 아주 강경하지 않다는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엘리 코헨은 앞으로 구테우스를 볼 일이 없다면서 그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예의라고는 없이 난리를 쳤습니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구테우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마스의 끔찍하고 변명할 여지 없는 폭력을 비난하면서 가자지구는 56년 동안 숨막히는 점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의 어느 당사자도 국제인도법 위에 있을 수 없으니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 처벌을 멈추라고 촉구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군부 간의 불화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하마스 기습 이후 즉각 보복을 한다면서 30만 넘는 병력을 소집해놓고 가자 진격에 왜 뜸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무사히 구출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자 진격을 늦출하는 미국 바이든의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의 수납과 프랑스의 마크롱도 섣불리 확전을 하면 안된다고 네타냐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고도 결정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탄 부족입니다. 미국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비축 무기 창고에서 우크라나를 돕는다면서 상당불량의 155mm 포탄을 빼내 기에프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요구한 뒤 이를 기에프에 우회 지원한 것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미국은 부랴부랴 그 부족분을 채워주겠다고 날립니다. 미국 본토에서 포탄을 운반해 빈 부분을 다시 메워준다는 건데 앞으로 몇 주 걸린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하마스가 10월 7일 5천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을 때 이를 요격한다면서 아이언돔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은 분쟁이 터지기 직전 타이완에 스무 세트의 아이언돔을 타이완에 판내해 버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